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10월 20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사이에 또 금요일이 됐습니다. 내일은 또 주말이고 자 그럼 오늘도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 땅에서 펼쳐지게 될 그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정돈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 이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말이나 글 같은데 이제 자기의 어떤 사측인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을 속인다기보다도 좀 본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진행하는 그런 공병호란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적 이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조금만 계시고 오시죠. 사실 뭐 정치적 이해 같은 것이 전혀 관련이 없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날 연구자로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제 작가로서 유튜브는 그냥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선거부정 문제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문제도 연구자 입장에서 접근하죠. 그러니까 사실이 뭔지 또 거짓이 뭔지 진실이 뭔지 이런 부분에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이건 진실이건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 사실도 왜곡시킬 수가 있고 거짓을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항상 깨어있는 상태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가운데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이런 부분을 잘 변별해야 그래야 나중에 이제 고생을 안 하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에서 내보낸 내용들은 가설이다 이렇게 하면 제가 가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가정을 했다 이렇게 하면 가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그냥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거나 이런 건 절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거관리위원회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데를 굉장히 맹렬하게 이렇게 나쁜 점을 지적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렇게 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번 사태를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부정선거를 밝히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손을 놓았다는 부분들을 일찍부터 예상했지만 한 번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10월 11일 날 선거는 조작규모 면에서도 역대 최고급이었고 최상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그런 행보를 보게 되면 저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선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국민의힘의 김기현 그런 당대표나 국힘의 어떤 반응 그리고 또 대통령실의 반응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반응을 보게 되면 저분들이 완전히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내놓고 이야기하면 그냥 항복을 한 거구나 그냥 포기를 한 거구나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민들과 국가를 그냥 선거 사기 세력 치하에 그냥 넘겨줬구나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기 작은 제목처럼 대통령께서 국민을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도 과장되거나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이죠. 대통령이 그냥 국민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선거 부정 세력들이 마음껏 부정을 하더라도 내가 전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한 거하고 같은 부분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을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방송처럼 썸네일에 올라 있는 내용을 가지고 총론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론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포기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포기하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참정권을 다 박탈당한 지 6년째가 됐으니까 남조선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하게 어느 방송에서도 볼 수가 없고 어느 방송에서도 이렇게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진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그냥 들으면 좋고 듣지 않으면 좋지 않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고려 상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그야말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그동안 이제 산발적으로 제공됐던 부정선거의 정거물들을 한번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가를 완전히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넘겼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한치의 사심도 없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국가가 선거 사기 세력들의 치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다. 그렇게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그런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언론계나 대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이 견고한 그런 성체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제 양심을 걸고 한국은 부정선거의 견고한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국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분들들도 다 저마다 입장이 있고 이익이 있으니까 대부분 이런 선거 부정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현재 확률이나 가능성 면에서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일당 지배체제가 고착화될 제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일이 자리를 잡게 된 데는 윤 대통령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사회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줘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일당 지배체제라는 것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겠지만 가장 비근한 사례는 베네수엘라가 걸어온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선거를 장악한 상태가 되게 전체주의 체제이지 않습니까 독재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고 선거를 장악하면 독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의 한국에서는 견고하게 된 겁니다.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선거를 관리하는 그런 집단이 특정 정당에 제압당한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본인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초기에 한두 번 정도 선거를 해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때 전자투표기를 도입해 가지고 업체와 함께 그렇게 선거를 조작하는 것을 제도화했지만 한국은 선거관립위원회라는 그런 책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특정 노동단체와 특정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히 장악돼 가지고 그와 연대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좌파 세력들이죠. 좌파 세력들을 위해 가지고 완전히 선거라는 공식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국가를 접수하는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당 지배체제가 견고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부분들은 그동안 방송에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은 그냥 접하고 어제 방송됐던 베네수엘라의 일당 지배체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좀 이렇게 넘어 좀 가혹한 이야기지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방송운영의 지침이라는 것이 절대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와 개봉주의의의의 단계별이시을 가지며